알겠습니다 개왕님 성우가 개왕이죠 어쨌든 뭐 정보력을 주니까 고맙긴 하네요 미나 스테이지 카라오케 대회 거고싱 카라오케 라고 하는거 보니까 성이죠 예 그렇군요 우리 다시 왔다 얼책만 개글만 어 웬일로 기겁을 안하네 공주한테 많이 당한거 아니었나요 토노사마의 노래 때문이다 타마 성공이라니 주민한테 신고해 주민 신고 그래서 카라오케 대회라서 노래로 붙는 모양입니다 아 그럼 전투는 없겠네요 바보냐 배발견 타마 어 또다른 얼책머니 뭐요? 약의 제조법 잠깐 이 말은 그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약의 제조법이 나왔다는건 레시피가 나왔다는건 재료를 찾으러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자신들이 근데 별의별 약이 다있다 뭔 놈의 목소리를 작게 하는 약이야 어떻게 만드는거야 이거 아 여기 또 왔네요 그래 그때랑 만약 던전이 똑같다면 예 좁습니다 여기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죠 아 어차피 스킵하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구나 어 그래 왜이렇게 쉬워 금방 했습니다 자 개굴모는 내가 아까전에 봤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너지 너 이걸로 완성 소음공예약 야 한소리 방금 개팔났다 노트북 치는 속도 완성했다 타마 해냈다 개꿀 공주님 덕분 개꿀 근데 이걸 가만히 마셔줄까요 그 토너사마 개코모니 왕개굴모니 미친 뭐하자는거냐 도대체 왠지 전투가기 파이터 너희들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라고 너무 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게 아니라 왓 안녕 아이고 이것은 용트럼 그 전설의 용트럼 야 결국 싸우는거야 야 전투있네요 발라버리죠 우리들은 반대몬도 이겼다 니가 뭐 어쩔거야 미르몬 뭘 쓸까나 지크지크 반바 반바 예 더럽게 약하구만 역시 아직 완전체로 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하군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워가르몬과 메탈 그레이몬 있다는거 자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아구몬한테 써줄게요 자 이번에야말로 널 상대로 내가 어 반드시 만 이상을 띄워보겠습니다 토너삼아 점프 한 번 더 근데 그게 걸려야돼 방어력 브레이크가 걸려야되는데 그게 안걸려서 얼마나 나오는가 그냥 한 번 써보고 한 번 많은 물이겠지만 와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방어력 다운 2단계를 걸면 만 가능하겠는데 응짜 제기랄 이거 뭐지 뭐하는 공격이죠 워가르몬드 싸웁시다 어 한 번 더야 뭐지 이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걸게요 자 이번에 메탈 그레이몬 차례가 올텐데 예로 죽이지 말고 워가르몬으로 죽이겠습니다 너도 가드해 가위조 네일 역시 메탈 그레이몬 보다는 약간 약하네요 장비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랬는데 뭘 몰라 인마 얼척없네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고 무슨 아니 아침부터 밤까지랑 저녁이란 뭔 차이야 아니 설마 지금까지 오토일 지금까지 그건가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냥 24시간 했다는 거야 그거를 예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하겠다는 소리야 이제 대박이다 어그몬의 뼈 뼈라뇨 뭐지 어그몬 뒤졌나 아니네 뼈라는 게 설마 저 들고 있는 저거 아니 꾸미고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 우리한테 이제 상대가 안 돼 널 죽이러 헐 우리한테 몇 번에 어석한 오우가몬이랄 에이 그건 우리의 우리의 히이치이 형의 형의 오우가몬이랄 뻔한 거짓말 벗어 저는 그의 오우가몬이랄 짬짬짬짬짬 아 그렇게 쳐줄까 불쌍하니까 아이오 아이오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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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곰봉 뼈곰봉이래요 저게 곰봉이였구나 음 스컬 그레이몬의 뼈? 야 그럼 스컬 그레이몬이랑 싸우는건가? 재밌겠구만 자 스컬 그레이몬이 쎈인가 메탈 그레이몬이 쎈인가 한번 해봅시다 아이 괜찮아 어차피 쟤는 우리 상대가 안되잖아요 함정은 아닌거 같았어 여차할때 해치워버리면 돼 이게 내가 하고싶었던 말이에요 지나친 생각 아니야? 아니 습격당하면 좀 그렇긴 하겠네 야 안올라갔다 제기랄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결론은 두개 다 똑같은거 아니야? 뭐가 미나야 제발 좀 뭡니까? 넌센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맞춰? 위아래게 뭔 차이였어? 결국 예 세이브를 해놓고 할 수 밖에 없던거였어요 아이고 콜로세는 왜 뭐가 이렇게 많아 분명히 그때 없었는데 누가 살포했어 적들이 축구장에 저렇게 많으면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꼴대 무늬야? 무늬? 무늬만 꼴대 근데 여기 맞나? 맞군요 뼈사냥 싫어 임마 스컬 그레이몬을 내가 죽인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네요 철문이야 철문 에? 열어져? 아 근데 열어지는거군요 뭐냐 이거 스컬 그레이몬 안에 있었어 안에 아 이거 어느샌가 또 남았어 빠르구만냐 스컬 그레이몬은 손을 잡지 못해 스컬 그레이몬은 스컬 그레이몬은 우리의 동작이다 미스테대에 죽을 수 없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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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덤벼 너 따위 우리 상대가 안돼 잠깐만 뭐냐 야 흐흐흐흐흐흐흐 저기요 아구먼 어디갔어요 야이 오구먼 너 때문에 아구먼 하필이면 아구먼을 아구먼을 대기라 아구먼을 맨 뒤에 놓는게 아니었어 하지만 뭐 아구먼이 없어도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걸 보여주자 그래 반대몬이랑 싸웠을때 가루다몬이 좀 장난하게 쐈습니다 믿자 가루다몬을 어차피 이렇게 약하니까 뭐 별 의미는 없겠지만 예 얘도 약하니까 더 의미는 없겠지만 자 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기는 자기가 걸어 흐흐흐흐 이글 크롱 무난해 너무 무난하지 않아 데스네일 잠시만요 또 시작이다 똑같은 기술만 계속 쓰고 있어요 스컬 그레이머나 다른거 좀 써봐라 섀도우 윙 이거 쳐맞고 좀 써보라고 열받아보라 와 미친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물론 쫄자들한테 쓴거 말고 제외하고 보스중에 와 7500이라뇨 와 이게 섀도우 윙이 크리티컬이 참 잘 뜨네요 완전히 죽인거 아니었어? 시치한테 뼈를 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나도 차가 아니라 나 따위겠죠 네 산승 AHP가 적은 아군의 공격을 자동적으로 감싼다 음 방어해준다 탱킹이네 탱킹 근데 오그몬이 좀 예 우리한테 두려워한 나머지 착해졌네 강제적으로 착해졌어 돈이 아니게 아 아 여기가 반대문의 성이네요 제목이 나와있듯이 많으면 경험치 많이 주고 좋은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할거야? 믿어 아 아 아 시러는 대지몬 다락이다 너희가 엘라타즈에 입어버릴거야 정확히 반대문이 다 아니라 당당하게 가겠다는거냐 내가 갈거야 괜찮아? 어 보고싶어 보고싶어 연기 보고싶어요 할머니 연기 굉장히 궁금한데 아 잠입을 한다는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서 같은 적처럼 보이게 한다 이거죠 얘 뭐냐 뭐 그 나 나 장관 우유 우리 장관 Her 장관 이거 알 우리 나 이겁니다. 이게 연기네요. 오오. 개인타입 보셨시테르떼. 온떡. 원펀맨이야? 잠깐만. 야 똥. 스카몬도 있어요. 완전 좌밥들만 모여있네. 이게 반대문의 부하의 실체입니까. 말걸지말마 냄새난다. 주정뱅이구만. 술꾼.